결혼하면 고생 시작인데 왜 들라는지 몰라 룰룰랄라 행복한 것도 지금뿐일걸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누가 너희들이 그런다고 했어? 왜?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? 내 손목시계 알람소리야 소리 한번 특이하지 지난달에 미국 갔을 때 사온 거야 관심들이 없네 그럼 난 바빠서 이만 물론 여기에 있지 이 사진이랑 원본 필름 받고 싶으면 말 안해도 알지? 아직 카메라 정리가 안 끝나서요